최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래놓고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서승택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름 공모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기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단순히 도를 남북으로 나눈 것과 달리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기 북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공모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분도 자체와 선정된 명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참여 인원이 4만 명에 육박한 상황. 경기도는 이 같은 논란에 확정된 이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경기도민,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사용하지도 않을 이름 공모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승택입니다. 연합뉴스